2두, 3두를 한 번에 다 찢어버리는 루틴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두 두개, 3두 두개. 이거를 한 번에 묶어서 4가지 운동을 한 방에. 오케이? 그래서 처음에 먼저 2두, 이 앞라인 먼저 조져주고 그 다음 옆에, 옆에 라인 조져주고 그 다음 바로 3두.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시간이 없으실까요? 다음 영상에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렇게 하면 2두 3두 아주 짧은 시간 15분 안에 다 끝납니다. 예스 예스 크고 짧아 보여. 크고 짧아. 길게 찍어서 바로. 길게 찍어서. 안 좋아 보여? 저는 이제. 아 맞아. 2세트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예스 예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